바로 갑니다. 바로 시작했고요. 1초만에 녹화 시작 녹화가 나발이고도 목걸이 어쩌라고 야 맥심이 어디 있는 애야? 디비니티 맥심 검색을 좀 해 봐야겠어 안 나오는데 고양이 아아아아아아 시청에 들어가라고? 시청에도 고양이가 있구나? 어.. 여기.. 여기죠? 그래 아루우가 사랑스러울 리가 없지 아저씨인데 이 아껴치 너가 맥심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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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 하..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고양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정말 아름다운 아니 고양이 사랑스러운 고양이 캐스터 어떻게 깨냐고 아.. 갱신됩니다 데스데모나랑 별개야 샘이랑 샘슨 이렇게 나와서 내가 헷갈렸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놈이고 아 그래 샘한테 대화한다면 맥심한테 가면 된다는데 샘한테 대화가 안 되는데? 아 얘로 대화해야 되나 보구나 아 동물..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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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까먹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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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냐? 뭐야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사랑스러운 고양이 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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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tea 12시 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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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3장 9,2장 8,1장 3,2장 . iz 5,2장 5,3장 저기요 유감입니다만 끝난 부분이야? 기뻐했다니까 보여주러 가자 경치 많이 주네 1400이면 많은 편이지 뭐 초반인거 생각하면 글쎄 Maxime, 사랑ku. Look at me I'm wearing it. The color I told you about. The one you told me was about the fancy of a dream. Here it is. A band of jewels such as no one inside seal has ever been held Dear meeb. That choker looks absolutely fabulous on you. Simply smashing. I can't believe it's real. Oh darling Sam. You are a tom of means after all. That I am my little taigress. Behold my true color and marry me. Make me yours. And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Oh, what a passionate pussy you are, my darling Sam. It's the only way to us. But indeed you do seem to have the right and reason to be. Oh, I shall hold you in suspense no longer. Yes, my dear Sam. I will marry you. With a word, you have stopped by heart and said it beating a new with untold vigor. Come, my love, my lean-tailed lady. By the fire of the hearth, let us lie and purr the night away. . I'll let you know. It's sollten reaching. Oh, it's 15 minutes 8 minutes . Oh, it's hard for you. Oh my god. Oh, ah just and my poor dog 아 그래? 한영의 숲에서 별가루 약초를 바닥에 드립하래요 아마 스타너스커겠죠? 한영의 숲으로 갑시다 어어어 룬 문양이 새겨진 나무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얘랑 대화해보자 뭐야? 정말 고마워 사랑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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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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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리스도 없을 것이다 내가 있는 여기가 어디지 정확히? 마법사를 따라가다 2호에서 나오는 거 맞잖아 거인 머리 말고 아 근데 그 레버 당기면 절로 갈 수 있다 그랬지? 레버가 어딨는데? 아 레버가 저기 위에 있는거지 아 됐어 나중에 가 저거 갖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서 상점 몇 갠데 나 쟤 죽였는데도 독이 있단 말이야? 카산드라 죽였는데? 쟤는 졸지에 고양이에서 해방된거 플러스 전 년친까지 살해당했어 아루는 하늘만 하네 잘못했네 눈 문자가 새겨진 나무가 어딨냐? 뭐 찾고 있냐? 뭐 찾고 있냐? 늪지대 없을 거 같은데? 밝은 데 있겠지 좀 룸문자가 새겨진 나무풀이 근처라는게 감이 안와 룸문자가 새겨진 나무풀이 근처라는게 감이 안와 이 동네가 아예 아닌가? 이 동네가 아예 아닌가? 밝은 곳일 거 같은데? spikes 이 동네가 아예 죽음의 상황이란 다 클리어했잖아 왜 떠 있어 디비니티 룬 문자 디비니티 양인간 루쿨라 숲 좀 루쿨라 숲이라는데 써있기론 루쿨라 숲으로 가야돼 탄영숲이 아니라 아 복잡하네 루쿨라 숲은 너무 펌퍼짐해 맵이 루쿨라 숲에서 환영문자를 찾으라는건데 너무 심하네 이건 좀 넓어 오바야 에바야 어디냐 대체 숲이 있는데겠지 풀떼기가 있는곳에 있을거 아냐 적어도 여긴데 너무 어두워 밝아야될거 같은데 밝은데 있을거 같은데 티가 나는데 있겠지 프레드리카 블루스톤 퀘스트가 있다 아 잠깐만 아 게임이거 양인간 있는데서 책을 또 읽으면은 하하 하하 아 ㅅㅂ 감이 안 오는데? 룸문자가 새겨진 나무가 있다고? 난 기억이 안 나 하도 띄엄띄엄해서 게임 자체를 이번에 그것도 며칠 전인데 아... 모르겠는데 마을이 없을까 하는데 마을은 이미 볼 게 다 나왔는데 마을이 있으면 안 되지 이상 많은 것들이 지나갔어 마을은 통나무 다리 밑? 진대가 폭포 아니야 마을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 그렇네 마을이 아니네 폭포에서 통나무 다리 아 헷갈려 미친 게임이야 여기 비 오잖아 여기 아니야 위야 뭐야 얘 뭐냐 너 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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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가 있고 통나무 근처라는데? 뭐야 이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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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이 쪽 동네인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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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지 그럼 뭐, 그럴 수 있나 그 책이, 책을 모르겠어 어, 이 게임이 이제 스타더스트... 아, 스타 스톤을 모아야 되는데 아, 뭐 진행하기 전에 한 번 쭉 안 낀 캐스트 둘러볼까 해서 들어왔다가 개고통 받고 있죠? 어딘 전혀 모르겠냐는... 어디 있대! 그냥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는데 나는? 양인간의 전설 아, 여기 나와있다 아, 카산드라 있는 데였어? 어? 아, 그랬어? 아, 뭐야 그럼 전혀 다른 데잖아 가시 남은 가시 수성이 되지 아, 골 때리네 게임 이거 카산드라 옆이라는데 여기네 아이, 뭐야 어째 여기 길다 있어 처음에 여기, 아, 여기 아닌가 했던 게 꽃보고 이거 아니라고 그런 건데 이쪽 길이 많네 던지면 양인간이 나온다고? 게임 재밌는데 좀 짜증나 재밌는데 짜증나는 신박한 경우 떨궈 됐냐? 나오는 거야 이제? 써 있기로는 여러 번 떨구라는데 주인공으로 떨구자 아, 너무 아이템 많아 응? 아, 많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무책하게 다 떨구진 말고요 분할 좀 해봐 여기저기 떨구면 알아서 뭐 나오겠지 뭐 여깄다 여깄다 나와라 소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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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는 거 아냐? 기다리면 나오려나? 여기서 제가 그 목소리를 잡았거든요 여기 너무 길다 싶긴 했어 이거 언제 나올 거야? 오늘 안에 나올 거야? 양피치 조각에 있다고? 근데 이거 안 읽어도 된다는데? 뭐야? 책이었나? 열쇠? 네 명령서 말고 명령서만 있어 뭐야? 왜 이래? 책이 왜 이렇게 없어 여깄다 여깄다 어? 여깄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여깄다 여깄다 다야 이게? 여기 조명 알아서 온다는 거야? 안 오시는데 이분? 여기다가 막 도배해 놔야 되나? 저기요 거의 뭐 소환술이구만 야 뭐야 3개짜리 안 돼요 분할해야 돼요 3개 두면 처먹겠다고 올지도 모르잖아 와서 싹 다 뜯어먹고 도망가면 어떡해 약간 안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는데? 뭐야 퍼뜨려야 되나? 너무 한 곳에만 뒀나? 소환술! 안 나와! 소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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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전에 그 목소리 받는 게 DLC구나? 어 어 야인관은 DLC가 아니네 애초에 DLC라는 게 있었구나 내가 DLC를 샀구나 이 게임에 DLC가 있는지도 몰랐어 야인관 언제든 기어 나올 거냐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오실 건가요? 야인관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가요? 나오세요 뒤지기 싫으면은 왜 안 나와? 부족해 혹시? 이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거야? 두고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면 알아서 와 있나? 평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안나와 없어 그냥 맞잖아 별가루 야인관님 나오실 생각 없나요? 애인관? 어, 딱 부딪쳐놔야 되나? 어? 혹시 나한테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아니야, 여기 나온대 좀 떨어뜨려봐 여기쯤에 여기쯤에 스크린샷 있는데 있는데 찾았다 이거랑 똑같이 해보자 이렇게 되고, 스크린샷에서는 여기쯤? 여기 있으면 여기 양인간 있는데? 아냐아냐, 조금 더 뒤에 여기쯤에 좀면 양인간이 여기 서있어 어, 스크린샷에서는 근데 왜 안되지? 뭐 더 진행을 해야 되나? 나무 클릭이 안 돼, 나는 나무를 클릭하래 그럼 뭐가 나온대 근데 양인간이랑 관계없는 거래 인일지 데이션은 안되나봐 옛날 버전만 되나봐 옛날 버전에서는 킥스타터를 한 사람들은 다 이제 보인다는데? 어쩌라고? 혹시 어디 갔다 와야되나? 혹시 모르니까 집어들고 두개만 나 그리고 다른데 갔다와 거기서 가시나무 가시투성되지 가면 있지 않을까? 몰래와서 아 맵을 이동하고 오자 아예 시간의 끝 갔다오자 게임 좀 추하네 게임이 좀 심하네 게임이 좀 심하네 아아 엉덩이 아파 씨 아아 없는데 양인간 안나옴 결곤이 тысяч이가 없어서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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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타리 동굴 아냐? 혹시 양이랑 대화되는 너가 되는거냐? 여기다가도 둬보자 이거 어떻게 힌트가 어딨는거야? 난 모르겠는데 그냥 뭐 총명하면 안돼 미친놈들이야 총명한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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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걸로 여긴다는 걸 유추해낸거야 어떻게? 어떻게? 심지어 저거를 내려놔야되는데 아 이해가 안돼 내가 어떻게 찾은거야 찾은놈들은 그러니까 안나옴 최후의 양인간 양인간님을 영접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타난데 아 그래 지금 나타나는게 아니라 조금 이따 와보자 그러면은 다른 캐스트하고 오자 골칫덩어리 고블린 어떻게 깨는거냐 이거는 골칫덩어리 고블린만 쳐보자 나 고블린 광산이랑 같이 생매장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어떡하지? 디비니티 골칫덩어리 고블린 이거 난 안 깨지는거 아냐? 생매장 시켜버렸는데 고블린 있다 괭신든데 어 괭신든 됐어 로렌스는 소식을 안 반긴다 로렌스 죽였는데 그럼 난 진행 안 되는 거야? 로렌스 죽였어? 광산 그 제로 뭐 그러면은 뭐 통찰력이 있으면 발견한다고요? 통찰력이 있어야 양인간 발견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면 6이죠 6, 6, 8 너가 발견할 거니? 나중에 오면은 와 있겠지 뭐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나 로렌조 이거 어떡하냐? 로렌조 죽여버렸는데? 로렌조 죽였는데 게스트 갱신 어떻게 해 그럼 다른 방도가 있는 건가? 집에 한 번 가보자 로렌조 집에 아 이거 게임이 참 로렌스네? 잠깐만 로렌스라고? 로렌스 왔네 아 로렌스네 어쩌라고 그러면은 아 이거 참 곤란해지는구만 사람 또 로렌조를 쳐보자 그냥 아싸리 그러면은 디비니티 로렌조 로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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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덩어리 고블린 하아... 어 여기서는 로렌스에게 사무실로 가서 보고를 하면은 완료된다 난 이미 죽였거든요 여기 써있네 고블린 문제를 완료하고 하래 그럼 나는 이제 완료 안된다는 거야 영원히? 끝난 거야 그냥? 이걸로 뭐 스타스톤 줄 거 같진 않아 노예와 주인 이거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스타스톤이 나오지 않을까? 나 다 할 필요 없잖아 애초에 적어선 뭐 그냥 고블린 죽여줬다고 그게 다겠지 뭐 아 로렌스 일단은 이거는 프레드릭 캐스트인데 근데 프레드릭은 제가 죽였거든요 죽였다기보단 죽었거든요 나 프레드릭 죽어있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나? 어 나 도와주러 갔는데 이미 죽어있었어 이미 시체였어 서늘했어 이미 고블린 마을 밑에 있거든요 얘는? 이건 내 잘못 아니잖아 지가 약해서 죽은 건데 나랑 뭔 상관이야 여기 시체 있거든요? 파밍까지 했어 난 이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여기 숨겨진 입구가 있대 뭐 저걸로 하는 거겠지 뭐 이리로 가겠습니다 로렌조가 여기서 넘어졌잖아 여긴가? 어딨냐? 어어 있어 진짜 있어 숨겨진 둥지 맵이 약간 난해한데 어 여기 아이템있다 어 여기 아이템있다 너네가 또 있었네 가자 여기에 이제 로렌조를 주.. 어 프레드릭을 죽인 인프가 있다는 거지? 어.. 좋아요 프레드릭은 일단 내가 해치워버렸잖아 프레드릭은 일단 내가 해치워버렸잖아 여기 가면은 프레드릭이 가진 브로스톤을 얻을 수가 있나보다 훔쳐갔던 거를 그럼 브로스톤이 내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네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그렇네 이벤트 동선에서 브로스톤만큼은 다 가져가야 되는 거네 이거 이벤트가 두 개를 사용해서 보는 거고 그러면은 또 있나 보자 캐스트에서 브로스톤을 쓸 데가 또 있는지 허스키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적어도 세 개는 보이는데? 이 근원사냥꾼 여정 같은 건 별개로 두고 일단 이거 모으고 생각을 하자구요? 버려진 곳이래 네 당연히 도착할 수 없는 계획이래 가자 끝에 가면 있겠지 이미 좀 지난 구간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 거의 16레벨 정도였던 걸로 기억했기 때문에 고블린들이 다 돌아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돈도 사실 충분하잖아 파밍할 필요가 있는 건가? 여긴 됐고 어 뭐 눌렀는데 나 지금 방금 뭐 추억한 라플렛이야? 저런 게 다 있냐? 어 소환소를 쓰네 넘기고 넘기고 좋아 넘기고 넘기고 전기 말고 얼음으로 잡자 두 개가 다네 그냥 잡아야겠다 그냥 안 터져? 터졌구나 저기 하나 병로하고 얼었으니 그냥 때리면 되겠네 티카 와 안다는 것 봐 과염 어색 안다는 건 좀 많이 안다네 뭔가 있대 여기가 여기가 끝이네 맵에 지금 아 일로 가는게 아니네 그러면은 다른 데 둘러보고 오면 파밍 더 할 수 있겠네 파밍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삽도 준비해놨어 옆에서 서재 열쇠 오오 열쇠구나 또마로우 호박 가져가야지 이거 체력 회복에 주는데 호버섯은 뭐냐 왜 이게 많냐 음식이 갖다 쓰는건가 사과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상태상 치료 잘 안쓰이는거죠 상태상 자체가 이제 쿨이 길지 않기 때문에 참아내기를 다 찍어놔서 오래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를 내가 못들어갔던 곳이고 여기가 서재네 다른 데 가봐 뭐있나 어 욕스 쟨가본데 뭐 뭐냐 이거 아 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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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야 여기서 죽었어 야 죽었어 아니 이 면발들이 썩은 달걀 나의 자리에서 떠나서 아니, 이게 다야? 그럼? 아니, 이게 다야? 그럼? 아니, 이게 다야? 그럼? 아, 용기의 비약이라는 게 있어? 어, 그럼 그걸 갖다주면은 얘가 이제 프레드레가한테 가? 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한 사람은 일단은 캐슬 포기하고 아, 이거 안되나보다 하고 포기하고 가서 진행하다 보면 여차여차에서 알게 된다 그런 식이네 근원왕의 열쇠처럼 미친 게임이네, 이거? 너무 양아치잖아? 아... 가자 습작 뭐야? 뭐여? 책이야? 왠, 개뜬거 없이 책이 기어 나오냐? 오두막을 돌아냈는데, 뭐 캐스트 관련된 것 같은데 양인간 조리법 나온다, 여기에 뭐냐, 얘는? 부조화의 멜로디야? 죽으세요, 이 새끼는 뭐야? 죽어? 죽여야 되는 거지? 스켈레톤으로 변했는데, 시체는? 죽어? 읽어봐 오오, 안, 아 남았네 아직 아, 용기의 비약이라는 게 있네 여기, 여기서 나오네, 집어 틀어 그냥 뭐, 몇 명 남았어? 네 명이야? 금방 잡지, 솔직히 말해서 어디어디 있는데? 옆에 있네, 여기 옆에 있네? 아, 매혹하자 누가 제일 성가시냐? 제가 제일 성가시는데, 쟤한테는 못 거네 매혹! 됐고요 소환 때려주고 야, 오늘 뭐, 하필 그 의자 뒤에 있냐, 얘는 또 이상한 놈이네 장기! 뭐, 쟤만 때렸어 마라디나가 나온 게 얘 얘기구나 저기, 아까 죽이는가봐 최 폭, 찢, 축복 보자 명중률 보정이구나 요새는 값죠 오, 그렇구나 축복이 명중률 보정이구나 처음 알았어 어 느려가지고 지금 못뜨리고 난리 났죠 지금 감속 안 통하구요 감속 정도면은 AP 덜 먹을테니까 추가 기술 쓰네 의지력 약하네 아 되게 좋은거 쓰네 대가 마읍이죠 아 신성무도 안걸었네 내가 때려 박어 와 딜 좀 봐 난 좀 기다려야겠다 야 얘부터 해치우고 얘를 치우자 아 뒤를 잡을 수가 없네 얘는 넘겨 이정도는 아 뭐 어디가니 아 진짜 흔들리는거 디스코방팡 극혐이네 니가 쏠라고? 아 좋지 뭐 다 잡았고 싸게싸게 누우라 이말이야 아 이거 얼음하면은 못 눕히잖아 때려 그냥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아이씨 야바 필살 어 딜 좀 봐라 된거요? 마라디노 성냥갑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고? 뭐이유? Let'sаний 아씨 에덜 페이스 거지관네 진짜 약물을 제게 숨기실겁니까 아버지 보여드리고 모두 야인간에 값죠 음 저항력을 증가시키세요 헉 창 야잉간을 찾아야지 뭐 야잉간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다 만들어 놓은거니 책을 이거 가지고 있자 여기까지 읽어야지 혹시 뭐가 생기는건가? 싫은데 그건 좀 아 인벤턴 드럽게 많이 부족하네 아이씨 일단은 용기 레시피를 얻었죠 사과랑 호박 한개씩 해서 결합하면 돼? 그냥 결합하면 되는거지 음 됐다 가자 이렇게 진행하네 신기하네 뭐지? 똥같은걸? 피라미드 받고올걸 그냥 갔다와 그냥 걸어가 못해 어차피 인프가 걸어가는 시간도 있는데 수정? 응? 띠드 어렌지저스 가져가자 상자들은 나의 통리게이트로 쓰겠어 은근 좋거든요 저거 개좋거든요? 나의 통리게이트로 어떻게 먹이냐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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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판라 판매하면 되나 혹시? 어디갔냐 어디갔냐 소모품으로 안되나? 역시 니가 먹었니? 와 이거 뭐냐 저런거 어디다 갔다가 지 혼자 쟁여놓고 있었냐 얘도 있었구나 어디갔어 얘 약 판매가 안된 약인가? 안되나봐 안되나봐 아래 목록이 없네 판매가 아예 안되는 물약인가 보네 그럼 이거 어떻게 먹이라는거야 저거 아예 안 아예 안 아예 안 아예 안 아예 안 대화 안되는데? 어떻게 먹여? 대화를 해서 매길 수 있다는데? 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용기에 비약을 전해주면 이래 용기와 비약을 어떻게 전해주냐고 어떻게 주냐고 어떻게 주냐고 안 떠 그냥 음 그냥 목록이 없어 어떻게 전해주는 거야 용기의 위약을 전해주라는데 어떻게 전해줘? 아니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전해줘 아 찾아보자 디비니티 욕스 욕스 정말 어려운 게 맞지 않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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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다 신발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일단은 하나 받고 가자 어 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밀 입구가 있대요 비밀 입구를 가자 아... 책을 건네면 비밀 입구가 나온다네 난 다 안 건드려봐서 몰랐지 비밀 입구도 있어 여기? 아 있네 이건가 보다 이걸 건드려는 거지? 이거네 블러스턴 조각 끔찍한 비명 우박 프레드릭이 너무 위험해 어 어? 트롤 왕의 트롤 왕 어딘지 나 아는데 거기구나? 잠깐만 근데 이건 어쩌라고 그래 이건 뭔 건 알겠는데 프레드릭과 블루스톤이 갱신대인데 프레드릭은 죽었어 이미 용기의 외역도 만들었어 뭐 어쩌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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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어쭈? 너 죽었다 바로 담그고 들어간다 어디서 부활지기야 뒤질라 야 왜 이렇게 세냐 일단 와 일단 와 실명 찍어 좋아 넘기고 서약 찍어야죠 전사서에서 정리된다 이거 소화를 뒤로 보내서 몸빵 대고 뭐 할 거 없는데 넌 그냥 숨만 쉬면 될 거 같은데 이 넉다운 상태로 얼려 얼릴 수 있냐? 어어 된다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얘랑 싸워 너는 야 데미지 300이라고? 아 아 어디 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미친 게이머 아 아이씨 잘난 바리 으응 어디 맞어 두대 때렸죠 8 썼죠 12 썼죠 AB 이렇게 맞냐 쟤? 제법인데 누워있는 지금 갈긴다 와 1200이 막혔는데도 안 죽었어 반피도 안 까였어 심지어 미친 거 아니냐? 절렌벌이든 면역 700 이거 뒤에 돌아가야 될 거 같은데? 아 근데 돌아갈 수가 없구나 지금 좁아서 어 쟤가 뒤를 먹고 있네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네 그럼 아 때려 100이라도 넣으면 어디야 그게 아 죽음의 손가락 와 잘 버틴다 살겠는데 마라 디노 저러다가 간다 은근쎄 데미지 아직 어라 아 함부로 쏘면 안되겠다 아우 전기 걸리는거 아냐? 아이 설마 아 전기 내성이 있구나 디절까지 걸렸죠 잘렌바리 아 딜 진짜 됐다 크리어 안터졌는데 750이야 근데 안죽는건 좀 혐의네요 음 꺼지고 겸칠 만 일루와 기절했죠 얘 안넘어 이제 기절하면 그렇지 야 겸칠 주네 쟤도 위약인된 현란한 한성검 레벨대가 내 레벨대에 맞네 의외로 낮을줄 알았는데 된거야? 플로스톤 먹었으면 쟤는 뭐 그냥 둬도 되잖아 필요 없잖아 가긴 하자 플로스톤 먹었으면은 나 쟤한테 볼일 없는데 난잡스럽게 됐냐 니가 이걸 갖고 있어 이상한 놈이네 야 죽여버릴까 그냥 뭐 어때 죽이면 캐스트 끝나겠지 이리와봐 잘 가 아 어디가니 아 아 야 어디가냐 관심 병장 가제 잘 가 여기가 가냐 죽었는데 캐스트 완료됐나요 이거 게임 쓰레기라니까 어 썩은 델개 29개 먹었어 다야 이게 로렌스도 그렇고 어 죽이면은 이제 캐스트 깰 수가 없는데 실패가 떠야지 스카이림처럼 턴즈 게임이 이런게 더 잘 돼 있어야지 오픈 월드 게임만큼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2에서 고쳤겠지 뭐 일단 두개 캐스트는 오류를 안된거고 됐고 심장을 정지하다 애인간의 전설 그런거랑 별개로 광산 노콜라숲 트롤왕의 동굴이 있고 아 여기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가자 뭐야 이거야 어 왜이래 들어온 데고 여긴가 보다 어 아까 비밀문서 읽었죠 어딨니 비밀문서 블러스코 블러스톤도 하나도 생겼고 마법을 봐야되나 재료 기타 읽지 않았냐 책 읽지 않았냐 읽지 않았냐 재료 비밀문서 받았잖아 아 아 가다 대기만 하면 돼 이거를 화강감에서 열린다고 책을 갖다 대야된다네 별다든다네 불 때리네 그래 요 요 요 요 요 요 또 대면 되냐 쯧 일부 자빠졌네 화강암이 된다는데? 툴 왕 혀 버섯이 모였는데 가운데서 읽으면 된다고? 혀 버섯이 모였는데 가운데? 여기 어디 아아아아 그 동그랗게 되어있는데? 여기? 어 난 고백하는 줄 알았지 읽어 어디갔냐? 응? 아 두고왔나? 어? 어? 야 뭐 어디갔어? 사라졌어! 어떻게 생각해 온거야 어 진짜 됐어 진짜 됐어 가자 3600 어어 황금물로 변했어 그 남자같은 대접이 뭐야 가이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말하인드에게 물어보라고 이미 저성으로 보내버렸죠 내가? 야 황금밭이야 아 이거 건드리면 안되겠나 보다 다 가져가고싶은데 못가져가 황금 되게 많은데 저기 비밀기재도 있거든요 쟤네 가져갈 수가 없어 이거 다 통행세로 받은거 아냐 저기야 그냥? 어 적이네 그냥 진짜? 미친거 야 소환하지마 몇명이냐? 어이 왜이렇게 많냐 15레벨인 주제에 오라그래 불러 조금만 가 궁미르 왕이야 이름이 요새와 대기 면역은 좀 아픈데? 기름질 한 대정도면 받을만하죠? 어 좀 많네 트롤 자체가 센데 이렇게 많으면 약간 곤란한데? 명중률 보정 아 걔 유리 아 걔는 아 다행이야 억던 안당했어 얼음 떨구자 야 걔는 안돼 안 넘어질거 같은데 얘는? 감염 눈 찔러 근데 죽여서 소환하자 소환 캡슐로 쓰자 트롤 왕 이거 위험한데? 어 전사도 얼었구나 헤엥 살았어 너? 쉬워 얘가 살았네 어 야 풀렸어 얘네 아 우리 얘도 풀렸구나 얼려 아 아 X 됐다 아 난 죽어도 운명이야 쟨 살려야돼 강화 때리고 그래서 뭐 걸리는 거야 뭐야 그래서 얘네 찍어보면 알겠지 뭐 면역이네 야 주먹치기가 150이 들어가 병병 죽으시면 됩니다 와 이거 버티네 상당한데 감염된 녀석부터 긁어넣는다 아 너무 튼튼하나야 이제 오바지 어차피 이제 풀 때 했으니까 녹이자 녹이는 개뿔 안되죠 와 안죽네 말도 안돼 어 느리죠 부양이 돼있어 에이 안되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라 이말이야 얘는 대기 면역이냐? 얘는 아니지? 존재 이유야 얘 존재 이유 이걸 쓰는게 존재 이유야 안 쓸 수가 없어 그렇지 하나 그만 보내야 돼 범위 소환해야돼 아 야 잠깐만 범위가 안된다고 이게? 진짜 안되네 버프 이중버프인 지금 이렇게 딜이 박혔는데 안 죽었어 야 아니잖아 법사가 있으니까 일단 때려주자 기절했구요 요새 얼마나 오래가는거냐 저거 야 미리 거미 뽑아두고 거미 나왔니? 안 나왔냐? 왜 아직 버틀만해 버프 걸고 어 기절 면역 지금 걸러야지 요새가 풀렸으니까 이제 어우 좀 많긴 하네 야 근데 이렇게 개판으로 싸우는데 나름 버틴다? 넘겨 슬슬 전름발이 갖다 걸자고 소환도 하고 어그로 전름발이 된거 크죠? 무난하게 이기겠는데 너는 은신해 나댈 때가 아니다 얘는 전사한테 넘기자 내꺼 아니야 아 이거 지금 속이 좀 애매하네 걔 소환해놨는데 저기다가 너로 할래? 아 아냐아냐 사나이 눈물 한 번에 간다 졸라 튼튼하네 니 어우 너무 안 닳았다 야 저 좀 아니지 않냐? 요새야 그렇네요 아 전사 버티죠 전사는 버티지 얘는 좀 불편한데? 어우야 전사 힐 주고 도망가자 전사는 힐 받으면 안 맞아도 안 닿으니까 뭐 이런 애부터 노려 어 튼튼하긴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힘 떨거고 어 자기 다리 뜯어서 던지고요 야 질 세다 야 괜찮은데? 가봐 가봐 어 대박 아직 경로 아 신성 신성 서약이 없네 됐어 아 서약 쿨이 좀 길구나 기절 안하지? 아 서약 쿨 유쿨이야? 지능이 이렇게 높은데? 양아치네 정로로 써라 기절하면 확정이니까 잘렌바리 야 전사 너무 세다 근데 전사는 진짜 오벨이야 그쵸 닉이 다 받아주죠? 화산까지 더 맞게 되구요 한턴 비면서 좋지도 않구나 어이구 기름칠? 아 넘어간다 야 너는 이미 할게 없어 적게 된 시점에서 이미 그냥 때려야겠다 이제 지팡이를 쓰는 것 말고는 존재 의미가 없어 대가를 쓴 시점에서 너의 역할은 끝났어 닉 죽었죠? 아 요새가 참 험이네 아이씨 찍어! 아크 두 자국 나온 포인트는 아 넘겨 하고 서약 서약 좋아 서약 걸렸고 경로 3턴에 서약 3턴 괜찮하죠 아 이거 좀 아깝네 데미지 너무 낮아서 때리러가 요새 언제 풀리니? 아 더럽게 오래가네 다음 톤부터 딜 넣어야겠다 아 한턴 아끼고 아 요새 오래가네 이번 턴에도 자리가 있단 말이야? 얼리자 아 아 불편하네 여기 오는거 아 실패 아직 3턴이죠? 요새야 남았네 아 이거 안되겠다 그냥 죽여야겠다 어 요새야 하라그래 아 와 잘 버티긴 하네 새끼야 어썸하네 치명타 430 버프있을때 때려둬야지 야 세긴 하다 요새야가 돼있는데 저 정도면은 예를 때려보면 딱 견적이 나오거든요 아마 거의 딜이 안박힐텐데 보통은 더블 버프 괴물이야 치명타가 100이야 두개 합쳐서 괴물이긴 하네 평타만도 못하죠? 심지어 이제 양손은 치명타가 떤 뜨는걸 전제로 데미지 개선이 돼있는데 상승도기 수륜 오랜만에 디오프 걸어봐 좋아 아 왜그래 아 저렇지 화상으로 죽지 않을까 슬슬 그렇게 개판으로 싸웠는데 정면전 갔는데 트롤들이랑 이네도 이기네 이게 정상이지 바닥에 물 없으니까 편하게 쏘면 되죠? 치명타까지 전사 아 가자 아 경로 풀렸네 격료해야지 얼어서 백프로 필살 기이이이이 데이미지 1400 레벨업 국립의 모닝스타 아 자꾸 환순무기 줄거에요? 별로 안좋다 다야 근데? 여기는 황금 다 못가져가는거야? 와 얘가 무게로 고통받는 날이 오네 무험해 잠깐만 어우야 비 내려야겠다 근데 왜 얘는 레벨업을 못한거냐? 너는 뭔 뭔지 뭔지를 지었기에 레벨업을 못했냐? D&D 룩인가? 800 남았네? 아 짜식 저거 어쩔 수 없지 뭐 저 금더미에 가져갈 수 있는거라곤 황금잔 하나뿐이야? 괴짝이 숨어져있네? 아 이게 뭐야 파밍단 하고 레벨업하자 어 길이 있네? 아 뭐야 돌아가는 길이잖아 뭐냐 얘는 왜 달려있냐 왜 달려있냐 아 단장 꼬치구이 상태구나 아 저 많은 금을 못가져간다니 오바에요 어 길이 있네? 아 짧은 길이다 많은 길이 긴 길이 아니네 길이 여기저기 있구나 여기도 상자가 있고 먹고 절로 가야겠다 아 법사 아 법사가 들고 있네 마침 가자 아 전사 무게 진짜 훌를리네 전사 물통 하나 빼야겠다 야 필요없잖아 물통 어 노래좀 봐라 어제 폴아웃 중간에 저작권 의문이 하나 있더라구요 근데 그걸 내가 재업로드를 했는데 저작권 의문이 풀렸더라구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르니까 풀렸어 저작권 의문이 아닌데 유령에 서서 걸었나봐 것도 자동으로 아아 그걸 왜 들고 가니 빙신아 아이씨 짜증나네 확 짜증나네 이거 뭐냐 이거 열어 가자 야아 저기 가구 레벨업이다 어 너 레벨업 못했어? 아 레벨업 했지 아 핸드 눌러서 안 한걸로 보이는거 아니다 얘는 890 남았으니까 뭐여? 땅파라는거야? 삽이 있네 됐쟎노? 가서 그 쪼끄만해도 죽이자 네 법사도 레벨업해서 한번에 정산하자 가자아 가자아 근데 프레드릭 죽어있는건 좀 오바다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인것도 아닌데 막혀있니 왜? 어떻게 된거니? 버텨 한방울? 조잡한 울타리 따위가? 가자 꼬마야 심판의 시간이다 꺼져라 레벨업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나부터 가자 민첩 마땅히 없네 그냥 대기해라 테네브리움 찍어보자 테네브리움 찍으면 어떻게 했나 궁금하니까 아 너가 대표 만만이야? 행동 높은것 봐 지능 완두 찍어야지 어 얜 됐다 아껴 요녀석 지능 지능 일단 지능 능지 뭐지 와 너 지금 찍고 많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 너희는 어떻게 컨트롤 되니까 안 돼 찍자 완두가 낫다 완두가 만능이네 전사 전사는 일단 속도 찍으면 안 올라가잖아 어 힘해야지 5림이지 아 보디빌딩 의지력 할지 양손 할지인데 양손 하자 그냥 상태 이상 아직 잘 안 나오잖아 어차피 하기로 한거 다음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음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것만 딱 해두자 많이 세졌죠 지금 레벨 20인가요? 드디어 20대가 됐습니다 엄청난 체력 애인간 보러 갈까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얻었는데 가지투성이 되지 있지 않을까? 안 보이고 있긴 한데 네 뭐야 없지 지금 아 저새끼 언니 왜 이렇게 튕기냐 얘 들어서 옮겨 앵간이 나오자 야 앵간 건방지네 좀 다음 기회 보자고 블러스터를 일단은 하나 얻었기 때문에 오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데 심장을 정제하다랑 돌의 전쟁 돌의 전쟁 돌의 전쟁 먼저 하죠 돌의 전쟁 먼저 대체 뭐가 문제인거냐 돌의 전쟁은 빌려 도란 로제 최소화 지하 박수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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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프 갖다 바쳤잖아. 선광석을 먹고 갑시다. 아, 그래? 그루틸다한테 가서 대화하면 끝난다고? 아... 그랬구나. 가지 뭐 그럼. 음... 보고하러 가자. 아니, 안 써 있으니까 몰랐네. 그루틸다라네? 그루틸다라네? 캐스트는 많은데 정신이 없어. 폴아웃을 안 했다면은 아마 중간에 한번 딱 잡았을텐데 선을 내놓고 어, 통찰되는구나. 어둠의검 음... 쎄네? 내놔봐아... 자아... 전사 됐다. 어, 신성한... 반지가 있었구나, 나한테. 볼까? 힘건강 하나씩 힘건강 하나씩 아, 보디빌딩 들어있네 테네브리움 저항이랑 무장 있고, 자물쇠 따기 하나 음... 음... 아, 무선건 있네. 아, 저거 대기저항 끄고 있었네. 힘 하나에 적을 화상상태로 만드는거 괜찮네. 프레기 손길에 대기저항 지금 끌고 있는 달아... 다른 금반지에 딱 상용환이죠? 흡수사술 있구요? 흡수사술 있구요? 저건 뭐 이제 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쓸만한건 없고 얘는 야, 하여튼 드럽게 많은 것 봐 볼게 없다? 기절면역 좋네 야, 기절면역 진짜 좋네 어 기절면역은 줄 정도로 좋다 이거는 되게 좋다 이거 왜냐면 내가 전기를 쓰니까 물저항도 있고 이거 대신 들어가려나갔겠지? 응 대박 윈처 플러스 2? 쌍... 따봉따봉 쌍따봉이지 아, 테네브리엄 장비 데미지 막 올라가네? 아, 저렇게 좋은거였구나 핸드브리엄 좀 찍는게 핸드브리엄 좀 찍는게 힘, 화적, 화상면역 야아아아 화상면역이 붙어있어 이게 더 좋은거 아니냐 이정도면은? 어, 이게 더 좋은데 이동력도 있고? 와, 이거 되게 좋다 얼어붙은 면역? 아, 됐어 너무 많아 윈처 빌 윈처 빌 음, 다른거 다 팔자 수리도 하고 너보다 우리 동네가 더 잘 치시긴 하는데 가끔은 괜찮잖아? 돈도 아주 많은데 수리 먼저 해야겠다 돈이 죄가 없다 아, 수리를 안해주네 얘는 좀 사가야지 뭐 다른 놈한테 가자 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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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실천이나 있어? 야아, 이거 참 너도 수리는 없네? 아, 좋은게 너무 많아서 팔기가 아쉽다 야 아, 그냥 우리 썩어나는구나 아주 나중에 고장날거 같으면 그때 수리해주자 오, 그 정의 전사 이제 16레벨 흐접하는 애들이야 나한테는 너무 강해져버렸다 돌의 전쟁 깨러왔습니다 부르실다 부르실다 아, 천천히 이 소파는 이미 일어난다 하지만 어떻게 아주 당연히 나는 나를 우리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지만 그 그 그 그 그 그 이 이 좋은 사람 부러진 뿔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아 그렇구나 부러진 뿔을 먹으러 가자 부러진 뿔이라는 아이템을 먹어야지 갱시된대요 부러진 뿔이라는 게 아마 오크 쪽의 뿔이겠죠? 그리고 개릭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이거 뭔 기절 면역 화상 면역 공포 면역 와 이거 뭐냐 괴물이네 전사 진짜 미쳤네 와 얘 갑자기 통찰력 막 늘었어 그럼 이게 뭐지? 피만 보면 정신 못 차리지 아주 이게 뭐지? 뭔가 찾았다 피부에 묻혀 어 뭐야 저 자리 잘 눌렀었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되냐 시체들 속에서 부러진 뿔이라는 거를 루팅을 해야 된다 모르겠는데 아 전엔 내가 순간이동으로 저를 갔는데 가는 법이 있대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자국을 보고 진행을 하면 된다는데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가봐 발자국을 보고 진행하면 된대 발자국을 보고 진행하면 된대 발자국이 어딨는데? 발자국이라는 게 있냐 진짜? 내 눈 안 보이는데? 발자국이라는 게 어딨는데? 그런 게 보여? 아 발자국이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네 나는 발견이 안 된 상태고 아 그렇구나 흔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네 난 통찰이 안 돼서 안 된다네 이게 뭐야 야 인간도 통찰로 보는 게 맞나보다 그럼 응 통찰력을 더 찍어야 되네 근데 찍는 스탯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별도 안 된다고? 이건 오바잖아 오바잖아 이거는 어? 이거는 너무하잖아 아 아 길이 아니면은 춥구나 아니 씨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가 다 귀 지금 귀 다 아니야 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저기도 아니라고? 그럼 어디로 가라고 나는 어디로 가라고 게릭에 그걸 어디서 찾아 잡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부러진 불이 있다는데? 이런 더미에 있다는 거겠지 이거 통찰 어떻게 하냐 진짜? 돋보기 같은 거 없냐? 뭐 할 수 있겠어 저 뼈가 수상한데? 저 뼈가 수상한데 모르겠어 발자국이라는 게 안 보여 그냥 가면 의지해서 가야돼 그냥 가면 의지해서 가야돼 그냥 가면 의지해서 가야돼 여기겠지 뭐 저기 안되면은 그치? 좀 짜증나네 좀 짜증나네 아 좀 짜증나네 아 저기도? not 이거 조금 살인 가면 시켜놔 그리어 끝 아니 아 여기 혹시 뿔 있나? 너가 갖고 있니? 어 너네? 아 이거구나 어떻게 뿔루고불을 해 골 때리는 아 야 이거 잠깐만 넌 또 따로는 못 가네 따로는 또 못 가네 야 왜 피라미를 네가 갖고 있냐 난 너한테 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 맘대로 갖고 있어 그냥 아니 이걸 안 보고 찾았다는 게 더 신기하나 라고 말하자마자 죽었죠? 있지? 사놓은 거 어 올라와 이리 와 세상에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웃기고 있네 야 왜 네가 피라미를 갖고 있냐고 어? 왜? 왜 이젠 더 바뀌었어 놀리는 거야? 통찰력이 이렇게 중요한 스탯인지 몰랐네 나는 아이템 보는 거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는데 역시 사람을 알아야 돼 산민족한테 가자 야 야 개릭 죽은 거 알아내네 간다 간다 싸우러 간다 야 그럼 이거 와인캐스트 못 깨는 거 아냐? 잠깐만 와인캐스트 먼저 하고 하자 어 이거 또 남아있을 거 아냐 그러면은 캐스트 장애 와인캐스트 하는 법도 듣고 아 뭐야 야 여기 세이브야? 아 게임이 안 멈춰 와인캐스트의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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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보여줬어 루틸다 일찍 심장을 정제하자 심장을 정제하다 정제 아, 미스키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 이걸 정제하고 오면 돼? 사러 가자 위스키 정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없대요 없네, 있는 줄 알았지 가자 일로 가 위스키 정제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주의 궁전 에? 없는데? 아, 구랄이 있는 집에 쪽물을 통해 내려가라 구랄? 누구였지? 그... 무기고 여기서 잃어버리는가?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긴거 어차피 다 보자 그냥 어차피 이렇게 질질 끝마당에 뭐 서브캐스트 다 봐야지 볼거 너 고랄이 맞구나 여기다 고랄 맞구나 여깄네 여긴거 어차피 위스키 여긴가 보다 여긴거 밥 목소리로 이거 주면 되는거지? 뭐 내가 구해줘야 되냐? 어세라 그 정도는 니가 해야지? 뒤지기 싫으면? 가능? 어세라 찾아왔다 인마 자꾸 쟤로 되있냐? 만들어 와야되구나 하기 싫다 여기겠지 뭐 그치 밭, 밭에서 보리 따오라 그랬잖아 저기겠죠 뭐 빨리 갑시다 뭐 보리가 없는데? 아 이건가 보다 빨리 와 그래서 보리를 따서 뭐 어쩌라고? 야 안우냐? 빨리 와 얘들아 여기 터졌니? 왜이렇게 가자 야 트랩 있어? 어, 이제 찾았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야 활 대장 말이야 그냥 그 디비언스의 어둠을 찾고 싶어 콜라 이거 활 대장 말이야 섞어 보자 안되네 대장군 같으세요 래너? 아 모르겠다 우리가 수확했어? 우리 보리도 있었냐? 저 집방 너무 맛있겠다 수확한 기억이 나는데 수확한게 없어 어떡하지? ㅈ 된거니? 음... 보리가 없어... 보리가 없어 망했어... 보리가 있는거야 뭐야? 보리 자루라는 거 있어? 음... 음... 폴... 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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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이 없나... 폴이 없나... 폴이 없나? 아... 아닌가? 건초더미... 건초더미에 보리가 왜 있어? 아 비디구나 보리가 아니라 누가 먹었어 니가 먹었냐 니가 먹었냐 어 밀은 분류가 안되네 어 밀은 그냥 쓰레기네 아니 아니 재료 있구나 재료에 밀이 있다는 거 아냐 하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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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서 곡창지대가 있다고? 마을 마을에 진입하자마자 왼편에 있는 방앗간에 들어가 여기가 방앗간인가 보다 여기 있겠네 여기다가 보리를 넣어서 결합을 하면 이건 밀이라고 보리를 넣으라고 보리를 보리가 들어간 자료를 넣는 건가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닐 거 아냐 밀이겠지 그냥 이걸 넣어봐 자루 자루 보리가 들어간 자루 에블링의 에블링 배낭 보리 자루 가능? 버려 미리 맞아 내가 보니까 어 잠깐만 아 좀 치워 이것 좀 위스키 어디 있어 내가 분명 가져왔을텐데 너 갖고 있니? 수확한 보리를 빻아서 가로로 만든다 이걸로 빻으라고 빳빳 재분기와 보리자루를 조합하라는데? 이 재분기... 어 재분기가 맞지? 그치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안 먹히냐 뭐냐 어떻게 된거냐 결합하기 재분소 재분소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미리 어딨니? 왜 안 돼? 보리자루가 필요하다는데 밀밀말고 심장을 정제하자 심...심장을... 정제... 위스키 허어 난 안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보리 자루가 있다고? 보리 자루가 없어? 그냥 밀밖에 없는데? 밀이 맞겠지? 아이고 보리 자루는게 있단 말이야 따로? 보리 자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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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보리 아 이게 보리고 잠깐 그냥 밀린가봐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봐 아싸리 그냥 마지막 익은 보리를 수확했대 난 수확한 기억이 없거든요? 아니요? 재료가 따로 있는건가? 내가 못찾은건가? 있는데? 스네브리움 내가 수확했으면은 갖고 있을텐데 먹은거 아냐? 그치 뭔가 불쌍한.. 결합이 안.. 아이고 못찾나 어떻게 찾는 키 없어? 어? 수고하살 일단 책 전부 책 전부 책 어? 조직하게 넘어버렸어 보릿자루가 없는데 나 보릿자루 어떻게 구하지? 와 나도 버렸나봐 팔거나 버렸대 여기 버려서 이 보릿자루 아 보릿자루가 바닥이 저렇게 되어있는 이미지네 아 내가 버렸네 무거워서 버렸나봐 보릿자루가 그냥 자루 이미지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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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뭐 하나 버리지 않았나? 보리가 들어가 있는 자루를? 그게 그거야?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잖아 이씨 뭐한거야 병신이냐? 아 나는 보리가 따로 있는 줄 알았지 보리라는 것들이 뭉탱이가 있고 그걸 처단하는 건 줄 알았지 아이 개가 난 이 바구니에 들어있을 줄 몰랐지 내가 잘못했네 어딨냐 버리자루 그래서 피곤하다 야 음 이거네 이렇게 되어있네 아아 복식한 자루 어쩌라 그리고? 우물물로 가루를 섞으면 충분한 엿기름이 될 것이다 우물물 우물물 우물 아니지 우물 어... 아 이거네 흑흑흑흑의 곡물 어디있니 우물에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을까? 우물물 말 떠야 되지 않을까? 몰라 게임이니까, 다를수도 있지 그런가 봐 진짜 이건가 봐 아 이거 아니네? 양자이 같은 거 없냐? 있네 이 우물물로 결합하기 곡물자루를 하면은 어 됐다 아 매가야다 순간적으로 바구니로 변하는 줄 알고 뭐지 연금술인가? 아 이거 이미지 왜 저래 극혐이야 증기류를 이용하라고? 미친새끼 증기류 어딨냐 증기류 이 마을에 있냐? 이 마을에 있냐? 메가 됐다 됐다 됐다? 영혼이 뭐야? 시간을 의욕시키는 데 익숙한 곳 여기밖에 없지 시간 관련된 거 이거 그거 아닙니까 완전? 크로노 트리거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야 대화 좀 하자 내 거 마셨냐? 헌터스 했지 아 이렇게 해서 후 갖다 주기만 하면 되네요 하하 가자 다음에 하죠 어 내일 해서 내일이 아니라 언제가 됐건 해서 갖다 줘서 술로 만든 다음에 매기고 전쟁시키고 할거도 하겠습니다 하하 계속 너무 번거로워 재밌게 했구요 위스키 혹시 효과 있니? 어 어떻게 내가 먹거나 그런거 안되네 다음 회사 가겠습니다 해골 분쇄에서 하나 찍고 하자 어 어떻게 내가 먹거나 그런거 안되네 아마 새로 스 스타스톤 얻었으니까 블루스톤 얻었으니까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끝 가면은 애초에 원래 있던 걸로 진행될지도 모르고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음 다음 회사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